생멍성 SPS 인기가요 1월 둘째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경서씨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1일에도 어디가요? 다같이 인기가요 모두 모두 안녕 밤하늘에 별을 타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대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참 많이 어색했었죠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다가 들킨 사람 좀 안녕 여러분 바이 enges